한 발 다가가면 한 발 멀어지는 그런 밀고 당기기 전 난 싫어 좋으면 그냥 좋다고 말해줘 우리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내 사랑 왜 그러는 거니 내게 왜 그러는 거니 왜 자꾸만 내 마음을 태우는 거니 가자 내게 왜 그러는 거니 저게 왜 그러는 거니 내게 왜 그러는 거니 내게 왜 그러는 거니 내게 왜 그러는 거니 내가 왜 그러는 거니 한 발 다가가면 한 발 멀어지는 그런 밀고 당기기 전 난 싫어 좋으면 그냥 좋다고 말해줘 우리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내 사랑 내게 왜 그러는 거니 아무 문제 없어 각자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한 달쯤 연락 끊을 수 있는 사이면 인정 근데 한 집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 얘기가 다르죠 왜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한 달쯤이나 막 이럴수 남녀가 그 감정 식을 새도 없이 한 공간에서 밤낮으로 부대끼고 같이 밥 먹고 샤워하고 불 끄고 잠자리 눕는대. 긴장조차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? 말 돼. 나 차에 휴대폰으로 놓고 왔네. 차진 갔다 올게. 어 그래. 아 미치겠네. 에이 그냥 사겨. 뭘 몸사려. 저 여성의 이 애달픈 몸부림을 보고도 뭐 느껴지는 바 없어요? 저 사람이 경하 언니 그 분이야? 박 터지겄네. 솔직히 말해봐요. 아이 참. 괜히 털어놨네. 내기할래요? 난 결국 둘이 사귄다 애. 23만원 걸어요. 너무 비싸. 이거봐.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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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봐. 야. 20만원도 아니고 23만원은 또 뭐냐. 다 돈 MP3가 있거든요. 좋아. 가자. 아싸. 아싸. 왜 할걸. 경하쌤 이번 언고에 이런 말이 있어요. 남자의 사랑은 스킨십을 목표로 달려가고 여자의 사랑은 스킨십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. 그 Zuk만 같은 경우에 가진xa 지인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. 잘 만들었다. 쓸 수 있는 번호네요. 그래요? 저 이 번호 언제 끊어진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? 저희는 모르세요. 그럼 그 번호로 다시 살려주세요